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이거 모르고 뭐뭐하면 안됨 시리즈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보통 이런데 필러 맞으면 효과 볼 수 있다. 필러 추천 부위는 얼굴에서 어디어디다 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본인이 본인 얼굴을 거울로 보고 내가 필러를 맞기 좋은 얼굴인지 아니면 필러 맞아서 망할 얼굴인지 스스로 판단할 툴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뽑아보았는데요. 우선 첫번째부터 보면 얼굴뼈를 깎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굴이 작아지는 방향입니다만 필러는 볼륨이 얼굴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필러를 맞으면 얼굴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 볼 폐임이 있는 경우 꺼진 부분을 채워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분의 경우 광대뼈나 사각특변의 골격이 발달된 얼굴인데 이 큰 골격에 맞추어서 필러까지 이렇게 집어넣게 된다면 이분 본래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큰 얼굴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얼굴형의 경우 전체적으로 얼굴에 살이 없다고 얼굴 지방이식이나 풀페이스 필러 볼살 필러를 맞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딱 봐도 얼굴 골격이 작아 보이지는 않는데 풀페이스 필러를 맞으면 얼굴이 더 커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왼쪽과 같이 볼 폐임이 있으면서 광대뼈가 드러나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라 보이지 않는 얼굴 비율 즉 얼굴 외곽선을 통통하게 하는 것이 아닌 입술의 육질을 보강하여 볼페임을 완화하고 안꼬 비율을 증가시켜서 얼굴을 도리에 작아 보이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연예인 얼굴이 실제로 보면 아주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영상에서 볼페임으로 보이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더랬습니다. 두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얼굴에서의 골질과 육질 비율인데요. 이렇게 얼굴 살이 많으신 분이 병원에 오셔서 이마가 납작하니 필러를 맞아서 동그랗게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제가 네 고객님 이마 필러로는 가격대에 따라 이러이러한 두세가지 제품이 있고 2cc보다는 30cc를 넣으면 많이 볼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커스터머 프렌들리하게 고객 만족 중심적으로 요즘의 마케팅 트렌드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지난 20여 년을 관상성형학으로 전문으로 한 이제는 제가 거의 할아버지 소리를 듣는 틀딱세대라고 그러죠 노예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분의 얼굴을 우선 기운이 좋은 부분과 기운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이마가 꺼져 있긴 합니다만 이를 필러로 채우기에는 얼굴 살의 비중이 높은 얼굴입니다. 즉 얼굴을 뼈와 살로 나누어서 비율을 계산하였을 때 이분은 더 이상의 얼굴 육질을 추가하게 되면 얼굴이 전체가 그냥 살덩어리가 될 수 있으므로 정이 이마에 육질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얼굴 어디서 엔가는 볼륨을 빼주는 게 필요한데 이 쓸데없이 늘어지는 블록살의 볼륨을 제거하여 주게 되면 조금이라도 얼굴 살과 얼굴뼈 비율이 호전되므로 그때 비로소 꺼진 이마에 육질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볼살 육질을 제거함으로써 이마 육질 추가로 인한 얼굴 부함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가 저를 참으로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이 앞볼에 이렇게 필러를 이렇게 과하게 하시고 오신 분들에게 거기 왜 필러를 하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마 앞광대 앞턱 이 세 군데를 이렇게 전방으로 이렇게 돌출시켜야 입체감이 살아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필러는 딱딱한 고체가 아니기 때문에 얼굴 모양을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앞광대 지방이식 부작용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얼굴 입체감을 주는 부분은 이 자주색 원의 앞광대가 아니라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융기된 코 바닥과 코끝의 돌출입니다. 반면 코 옆 꺼짐이 있으면서 앞광대가 솟게 되면 이러한 얼굴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부분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지난 3년간 필러가 얼마나 오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돼서 참으로 이 보람찬 동영상인데요. 필러가 분명 유용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남용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오늘은 필러를 하시기 전에 꼭 알면 좋을 사항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필러 맞고 나서 피부 트러블이 이마에 여드름이 나다던가 턱보르지가 난다던가 이런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필러를 맞고 이마에 필러를 맞았는데 눈으로 흘른다던가 턱을 필러로 맞았는데 턱 밑으로 흘른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차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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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